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만배 씨는 이제 예정대로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이면 풀려날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세상 일인가 봅니다. 첫 소식 이상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. 법원이 구속 만료가 하루 남은 김 씨를 신문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김 씨는 내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. 검찰은 신문에서 신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 또 김 씨가 대장동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항변했습니다.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검찰은 배임 중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김 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신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. 윤석열이다.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. 윤석열이 보냈던 말이야. 신 전 위원장은 검찰로부터 오늘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MBN 뉴스 이상혜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.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connected. ites rage Société Radio-Canada 한글자막 by 한효정